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침에 크라상에 커피 한잔 이렇게 간단히 식사합니다. 이제는 크라상과 커피는 전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저 또한 아침에 크라상을 자주 먹습니다. 오늘은 크라상과 관련된 역사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29년 오수만 제국이 처음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했지만 실패하였고 154년이 지난 1683년 7월 오수만 제국은 다시 빈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헝가리에 있는 개신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오수만 제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수만 제국의 수상격인 무스타파 파샤가 개신교들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15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빈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오수만 제국은 30년 전쟁 이후 힘이 많이 약화되었고 빈의 병력이 15,000명으로 절대적으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군사수로 보면 10대 1로 너무나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오수만 군은 빈을 포유하여 보급료를 차단하고 항복을 받아내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드 1세는 로마 경황총과 카톨릭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빈 마저 오수만 제국에 넘어가면 다음은 중부유럽 다음은 서유럽이라 호소하게 됩니다. 이에 이슬람에 대항하는 카톨릭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레오폴드 1세는 지원군이 올 때까지 저항하라고 지시하였고 빈 수비군과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요새의 벽이 일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은 풍전 동화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드디어 기다리던 구원부대가 빈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온 국왕 소비에스키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참전하여 오수만군의 후방을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에 작센왕국, 바이애른왕국, 바든왕국 등이 합류하여 전세는 카톨릭 연합군의 우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수만군은 1683년 9월에 퇴각하기 시작했고 이 전쟁은 카톨릭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빈은 오수만 제국이 정복하였을 것이고 중부유럽, 서유럽도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크라산과 관련된 유래는 몇가지 설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빈 공방전과 관련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전투 당시 오수만군이 성벌 아래로 지하터널을 파고 있었는데 어느 제빵사가 창고에 밀가루로 가지러 가다가 오수만군이 지하의 터널을 파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빵사는 얼른 수비군에게 알려 오수만군이 파는 지하터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제빵사는 합수부로크 왕거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제빵사는 오수만군을 몰아낸 영광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오수만군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빵을 먹으면서 오수만 제국을 씹어먹는 기분을 느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탄생한 곳이 크라상이고 처음에는 빈에서 유명해지다가 마리 앙또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을 가면서 프랑스에 퍼지게 되었고 지금 크라상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